오늘은 우리 성무원님 측면에 철죽을 전정할 겁니다 준비물은 전지 가위 그 다음에 전정 기계 후비로 할 건데요 이제 전정 가위로는 크게 별도로 나와있는거 잘라주고 나머지는 이제 됩니다 기계를 내려놓고 기계 후비로 시동을 볼건데요 밑에서부터 외로로 켜줘야 예쁘게 잘 모양이 다듬어집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밑에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, 여기서 여기서 이제 공무원 상에 참고의 마음이 깎아주기에는 저거 살짝만 놓고 살짝만 놓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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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놓고 오늘은 정원 나무 사줍는 날입니다 와 예쁘다 비리츠꽃도 예쁘고 와 땜이랑 땜이랑 헵 숙긋 으윽 후회 으윽 아까 으윽 으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